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위 증권 프라임 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만한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강원랜드, 상신 EDP 제호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보실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월 중에 첨단 로봇 산업전략 1.0이라는 가칭이지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 가능한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는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자체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재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로봇 부품이 86%, 자율주행 로봇이 13% 정도 차지를 하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72%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은데요. 2019년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특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정조준하고 있는 시장은 라스트마일 시장인데요. 최종 창고에서 고객에게 배달되는 물류 이송을 말을 하는데 2021년 국내 라스트마일 시장은 7.5조 원 시장 규모예요. 유통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로봇 도입에 대한 니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잘 아마도 상용화가 된다면 동사에게는 크게 실적 점프업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핵심 무품인 액추에이터입니다.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다이나믹 셀인데요. 동사의 핵심 수익 창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부터 유의미한 매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동사는 4분기 실적 쇼크로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레벨은 특히나 bps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3월에 급락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1월 매스 드라백이 19년도 1분기를 상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의 70%가 사실 이 회사가 보유한 순연금으로 설명이 되는 회사예요. 작년 매수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해 매도를 하면서 빠지는 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거의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과 실적으로 인한 하락이 마무리 공연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4분기 실적 하락으로 장대 운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항이 좀 있습니다. 2만 1,400원부터 2만 2,700원인데 이 구간 넘어서라면 결국 결자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급과 1분기 실적 터머라운드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